아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갈것, 시야도, 데미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수공은 옆에다 해놓도록 하죠. 좋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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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잠깐만. 현중키즈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자, 한번 딱 제거해주고요. 걸려주고. 자, 자, 쿨을 생각해야 됩니다. 잘 봐. 어, 어, 좋아요. 좋습니다. 맞아주고요. 오케이. 어, 너무 날아가는 거 아니야? 제거해주고요. 아, 아, 제거 못해주고요. 당황하지 마세요. 무적이 있습니다. 좋습니다. 어, 당황하지 마세요. 안 죽어요. 어, 좋습니다. 제거 바로 해주시고. 좋습니다, 좋습니다. 다크 사이트로 피해주신 다음에 잠시 대기합니다. 아, 심한 애 잡을 수 있으려나? 안 죽게ницы. 잠시 대기, 대기... 조금 대기.. 기다려. 어 닫기를 아 저 원래 이거 할 때 잘 답변을 못해드리는 점 이해 부탁합니다 아 다음 페이지 고양이 뭐냐고? 아 근데 옆에 왜 수건 꺼놨습니까? 이거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아까 즉사에 연마구를 막을 수 있죠 수건 켜놨던 것 같은데 꺼져 있구나 켜놓겠습니다 여기 좀 올려놓자 뇌가 안보인다 아니 아니 아 오케이 위로 올려놓을게요 knob 1점에 넣으면 되겠다 아 wild var 가롭 hand old 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어어 쌓인다 쌓인다. 위험한데? 죽겠는데? 설마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좀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아. 대가리 쓰게 주고 바로 제거하도록 합니다. 6주밖에 안 넘어서 좋습니다. 어 치고싶다 어 잠깐만요 죽으면 안됩니다. 죽으면 안돼요 저희가 원하는 것은 데미안의 소울 아닙니까? 바꿔주구 오케오케 천천히 아야 마무리 지..지로갑니다. 아 이거 찌르면 뒤질 것 같은데? ㅋㅋㅋㅋㅋ 피가 없어가지고 자 아까 대기합니다. 급한거 아니니까 천천히 가자. 찌르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소울 조각 2개나 나왔답니다. 좋았습니다. 이것으로 섀도우 데미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소울 조각 2개 먹었으면 잘했습니다. 으아 으아 ㄹ